자 드래곤에이지 2입니다 드래곤에이지 한때에는 대작이었으나 지금은 욕먹고 있는 그 게임 바로 그 드래곤에이지 인퀴째션이 한글화가 엎어진 다음에 더 이상 안됐다고 하죠 일단 2는 한글화가 되어있어요 용의시대 한글화 카페인가 거기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어떤 분이 해놓으셨어요 지금 이제와서 드래곤에이지를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냈으니까 그래도 저는 사놨으니까 드래곤에이지 1이 참 괜찮은 게임이었는데 내가 사양식 RPG를 사실상 처음 해본 그런 게임이었어 저는 젠틀러가 되었고 저는 카산드라 펜드가스트입니다 챔트리가 저기서의 종구십단입니다 광신도 새끼들이죠 그리고 너는 무엇을 찾으시나요? 챔피언 누구를? 또 그 중이제는 이유로 봐야죠 Nem 그중이 뭐 하자마자 무슨 일하기 싫어? 모든 일 시작부터 시작 미니어로 한판 한판 마지막 2만 다음에 바로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네 2분은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되는 게임이었는데 저 생기기 1배춤 같애 2부분은 그냥 캬 미안하bright 아까 좀 해봤는데 시스템이 되게 신기하던데 등신 안해 뭐하고 내가 네 곁에 있잖아 파멸 뿐이다 조작이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마법사 주트리르 인가보죠 쟤 왜 저러고 쟤 왜 저러고 쟤 왜 저러고 왜 저러고 왜 저러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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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고 하여튼 안해지고 저는 그냥 가고 싶어 전혀 없지 전혀 듣고 싶어, 스토르 양파가 왕년에 한성질을 했죠 대들다가 많이 처맞고 그랬었었는데 자 저는 뭐 그런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상화는 뭔데 아 이거구나 자 양파가 내리깔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 마루야 양파 짭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에서의 사건들 요거는 전작 스토리입니다 이어지는게 좀 있어서 옛날에 했던게 지금 남아있을리가 없지 패럴드는 영웅 귀족과의 젊은이는 회색 감시자 일원이 되었고 후에 그 자신을 스스로를 맺고 패럴드는 다섯번째 어둠의 군주를 물리치고 숨겨온 젊은 네일세이프 뾰족기네 오자비한 이거 할까요? 귀족? 귀족 젊은이 그런거 아니었는데 저 그때 원에서 마법사 했었었는데 자 난이도는 제 일로케 함 해보지 내가 나이를 그냥 처먹은게 아니니까 악몽도 깰 수 있을거야 그가 페벨드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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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토리가요 원은 이제 그 뭐 악의 군주가 깨어나서 일배관리자가 깨어나서 세상을 세상 일배충을 풀어나서 이제 멸망시켰고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영웅이 나타나서 걸까 했다 뭐 그런겁니다 별다른 행위는 없어요 혹시 안해보셨으면 원은 꼭 해보십시오 저는 모르겠고 이건 재밌습니다 좀 옛날 게임이긴 한데 다행히도 그가 다행히도 지금 지금 우리 살려주시오 우리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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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우리 다행히도 다행히도 우리 다행히도 우리 다행히도 그는 작은 목소리로 역시 우리 다행히도 우리 다행히도 우리 다행히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그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내가 우리는 지금 내가 그는 그가 아, 이게 조작 너무 불편한데? 조작, 인간적 너무 불편하지 않나? 조작, 인간적 너무 불편하지 않나? 조작, 인간적 너무 불편하지 않나?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해? 스페이스바가 일시정지 시작 12분 17초 만에 이 게임이 이거 힘들겠구나 아니, 나도 쟤처럼 저렇게 마법 쓰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정신복발밖에 없어요 이 게임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 또 죽었어 씨브라이필 잠시만요 아무리 맨 처음이라도 씨발 마법을 이것밖에 못쓸리가 있나 방어고 무기 이런게 아니라 지금 캐릭터 소지품, 전월, 지도 전술계획 이게 이제 일종의 AI인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직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못 배운거야? 아무것도 못 배워서 그런가? 말그대로 이제 일종의 AI 이제 일종의 AI 이제 일종의 AI 이건 이기겠다. C컵했네요, C컵해서. ESC 누르고 레벨업을 누르세요. 능력치를 올리세요. 마법 저항, 재치, 의지력, 체력, 인내. 뭐가 뭔진 내가 어떻게 하니? 도대체 내가 이 게임을 처음 틀었는데. 마력, 마력. 아, 이게 끝이야 이게? 원소 마법, 정신 마법, 비전 마법, 창조 마법, 홍돈 마법. 이건 뭘까요? 창조, 치료네요 그죠? 원소 마법이 우리가 아는 그거겠죠 그죠? 이거 팀킬 가능한가? 모르겠다 해봐야 알겠지. 잠시만요. 어디로 가야겠지? 어디로 가야겠지? 어둠의 스포인, 어디로 가야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겠지?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잖아. 어디로 가야겠지? 왜 안돼? 혼란스럽다 정말. 켁콜. 뭐? 왜 안되냐 하면서 맥컥이 안된대. 저 누구죠? 저 누구죠?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템플러와 마법사는 사이가 안좋습니다. 템플러가 PCGG 같은 놈들이거든요. 템플러와 마법사는 사이가 안좋습니다. 아름다운, 그들은 우리를 지켜놨어요. 이 만들자 이해하자. 당연히. 저는 Aveline Valaine. 저의 왕자, Sir Wesley. 우리 둘 다 싫어할 때, 우리의 흐름을 지켜놨어요. 내가 봤을때, Templar. 그리고 내가, 너. ...while 로더링 습격이 드래곤 에이즈원 처음시점이거든요 거의 처음 시점 고시점인가 보네요 예약감 아이씨 왜? 왜 이 새끼야 나한테 억울하게 끌고 지나려 나 마법선대 안녕하세요 그래 온웨이지 좋아하시나요? 이게 왜이렇게 어렵냐 앗 아이씨 왜 왜 다 죽었어? 왜 다 죽었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다 죽었지? 불 마법이 참 별로인게 좋은 세거든요 저게 센데 별로인게 저기 팀킬이 될거야 자기한테도 아마 데미지가 들어갈거고 그거 빼곤 저거 상당히 좋은데 자 잡았다 자 레벨업하셨답니다 능력치 마력 보통 5씩 올리던데 저거는 이 친구는 체력을 좀 올리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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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원래 아군이 맞았나? 지우 생각해보니까 옛날 게임이라서 이거 자동 저장이 안될거야 일일이 이거 수동 저장 해줘야되지 싶은데 한번 놓쳐서 이제 그렇게되면 아마 클 나게 좀 많이 후회하겠지 아마 견고 싶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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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거 뒤잡아 불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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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어렵네. 자동 저장이 되긴 되는군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윈해서 마법사 새끼부터 잡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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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기 혼자 항상 돌진해요. 전수설정 전수설정이 제대로 안되있는거야. 이거. 예조그죠. 전수를 프리셋. 방어적으로 하고 지원담당으로 하죠. 전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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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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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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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리 어떻게 빛나가는 건 없지 이렇게 다닐이 꽂히냐 망 Dhaka 망포 망했 You lose me! Aveline! Errrr! 캐릭터, 전술 주공격 그래 얘는 주공이고 지원인데 일단 이거 빼놓읍시다 주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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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지금 본 캐릭터가 양파 양파 짭이 계속 지금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이걸 꺼놓으면 되죠 내가 직접... 싸움되니까 대구 에게 이곳에 시계 시계 어아아 전술 전술 공격적 원거리 신중한 방어적 탱커 신중함 신중한 방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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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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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렇게 하면 봅시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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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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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가 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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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шica bethany risked her life to save us i don't want to hear i want to my daughter how could you let her charge off like that oh my poor little girl my sweetheart if we stand here weeping the darkspawn will take the rest of us too allow me to commend your daughter's soul to the maker mistress 역시 시원한 marin이. 역시 시원한 Loki, 이 변의 여성들의 여성들의 진심으로 우리의 은혜를 더 exercise. 꼭 그의 흥미를 찾아라. 머리가 끝에 Bertrand이 이치에 간다면. 베를리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셨어요? 아 왜? 아 맞다 휴가였죠 이거 드래곤 에이지라고 옛날 게임 5대의 게임이죠 벨론 지금 아예 못 가게 돼있나 보다 아앗 연드.. 연드.. 이거 여기 분명히 아까 그 우거 나왔을 그때란 말이야 아 개.. 아이 개.. 나 안해 씨발 나 이거 일단 이따 지금 그 글쓰기 첫걸음 방송이니까 고거 하고나서 이따 다시 돌아 사든지 합시다 일단 여기서 혼낼게요 자 조금 준비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